어 사실 굉장히 추울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얘도 이 웰기가 아주 너무 기쁜이쁜해서 하나도 안췄습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거리인데 익숙한 거리에서 강남바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좀 낯선 것 같아요 가끔 이 거리 많이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죠 네 한 분 한 분씩 인사드릴게요 저 표정 아무 표정 없이 감정 없는 멤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뵙니까 좋네요 그리고 나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진입니다 우리 2016년이 지금 이제 한 20 몇 분 안 남은 거예요 네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뭐 뭐 뭐 뭐 뭐 어떻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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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 관객이 이렇게 양쪽에 앞뒤로 있네 그러니까요 또 같이 봐 저 뒷쪽도 자꾸만 있어야겠네 지현 오빠 이제 하지마